Yes or No, Yes or No 열심히 했습니다.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기대하셔서 좋습니다. 다 좋습니다. 다 좋아서 고를 수가 없어요. 100번 이상 들었나? 그건 모르겠네요.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듣기는 했어요. No! 안 듣기게요. 저 그런 걸 잘 못 한단 말이에요. 이번에 골든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제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감상 부탁드리고 저의 팬이 되어주시면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자 우리 아미 골든 앨범 많이 들어줄 거지? 네, 감사합니다. 저게 잘 못 한단 말이에요. 너무 많이 하실까봐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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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